요 며칠 재계 안팎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입니다. 약 280억 원, 그가 받는 역대 최대 포상금 때문입니다. 사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갑니다. 주행 중인 현대기아차의 연이은 화재 사건, 그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김광호 씨는 회사 측이 리콜 대상을 축소한 사실을 알고 이를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부 제보로 내몰렸습니다. 이듬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를 한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47만 대가 리콜됐는데 대상이 누락됐을 가능성을 알려준 것이죠. 미 교통안전국은 제보 접수 5년 만에 관련 사실을 제보한 김 씨에게 2천4백만 달러 우리 돈 280억 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공익 신고 관련 역대 최대 포상금입니다. 김 씨와 같은 내부 고발자를 미국에서는 휘슬블로워, 공익의 호루라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피 고발자 입장에서 보면 일탈이자 혹은 대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는데 한순간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에는 가혹한 뒤끝이 따라오곤 합니다. 이른바 왕따 혹은 역적과 같은 꼬리표. 한 공익 제보자는 내부 고발을 밧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번지점프라고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몸을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광호 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왕따, 배신자 취급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은근한 사실을 바꿔야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 내 공익 제보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 제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나 경영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가래로 막지 못할 것을 미리 호미로 막는 것과 같은 지렛대의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일선에서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뜨려라. 지금까지 이틱 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